758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의 영역의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색으로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6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첫 칸을 3종류로 칠한다. 그러면 그 뒤에는 두 종류를 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도 두 종류를 칠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앞에 칠했던 걸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칠할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씩 이렇게 뒤에는 쭉 연결되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이럴 경우도 있잖아. 얘 뭐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럼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할 경우도 있겠지. 그럼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할 경우는 어떻게 돼? 3C2 이렇게 돼서요. 두 가지 경우 두 개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순서를 서로 바꿔서 곱하기 2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얘랑 얘도 두 가지 경우만 칠해도 인접하 중복되게 칠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에서 이 수를 빼면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이 6칸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자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을 해야겠죠. 얘는 잠깐만 그럼 전체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 배열을 해보자. 이번에는 세 가지 세 가지 그냥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6번을 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세 가지 칠했을 때 두 가지로만 칠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얘도 3c2 그래서 곱하기 두 가지 경우만 칠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치면 2의 6승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만 칠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1111 이게 다 같은 경우야. 그래서 빨간색 쭉, 파란색 쭉 두 가지로만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잘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얘는 원래 지금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3의 6승을 전체적으로 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한 경우를 뽑아봐. 그럼 2의 6승이라고 생각하는데 2의 6승의 종류는 3c2로 다시 곱해줘야 되잖아. 지금 색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선택했으니까 근데 이 안에는 한 개씩 칠해진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2의 6승 빼기 2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치? 3c2는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순수하게 두 가지만 칠해서 칠한 경우를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3, 6, 마이너스 3c2, 2의 6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엔 한 가지로만 칠하는 경우를 빼야죠. 빼기 3. 얘는 빨간색 6번, 파란색 6번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칠한 경우의 수가 되겠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얘는 2의 5승 곱하기 3. 얘는 32니까 96이네요. 그럼 32는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90가지가 되겠다. 90가지가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칠한 경우의 수는 얘는 숫자가 좀 큰데 2의 6승이면 몇이지? 2의 6승. 64죠. 62. 곱하기 3. 그럼 3의 6승 마이너스. 368, 326,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계산해야겠다. 3의 6승이 뭘까요? 9, 9, 9. 9, 9, 81. 9, 8, 72. 7, 2, 9. 이렇게 나오네. 7, 2, 9에서 7, 2, 9에서 7, 2, 9에서 숫자를 빼야 되는데 7, 2, 9, 빼기 1, 8, 9 하면 5, 4,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5, 4, 5, 4, 0분의 90 이렇게 하십니다. 0 지어주고 9, 6, 5, 4, 4네. 그래서 얘는 6분의 1 이런 확률에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인접하고 있는 근데 겹치지 않으려면 얘는 그냥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순열하면 돼. 이게 이렇게 갈라진 이런 경우는 회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순열로 생각하면 되고요. 3, 2, 2, 2, 2, 2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색으로 칠할 경우를 고려해서 한 가지 색으로 칠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색으로 칠할 경우를 고려해서 3, 2, 2 곱하기 2를 계산해서 경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해 주는 거는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 가지 색을 선택하는 건데 세 가지 색을 선택하다 치면 1, 1, 4, 1, 2, 3, 2, 2,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칠할 수 있는 횟수 정해서 조합으로 푸는 경우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중복균열로 한번 풀어 봤어요.